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아침까지 내륙에 안개나 박무가 낀 곳이 있고요.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. 또한 가시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포천이 830m, 양주가 540m, 철원이 160m로 채 1km가 되지 않아서 출근길에는 안전운전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4시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20.8도, 강릉이 22.7도, 광주는 20.5도, 부산은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출근길 날씨정보였습니다.